btm 부타웨 광주불교 사찰술래단이 지난 주말 서해 최복단 백령도 몽운사로 구법술래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만에 두 번째 여적에 나선 술래단 30여 명은 지도법사 사천향적사 주지 진호스님과 2박 3일 일정으로 몽운사를 참배했습니다. 주지 부명스님이 심청전 설화 속에 나오는 사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몽운사는 해수관음보살상 불사를 완료하며 서해안 관음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술래단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6월 강화보문사로 108구법술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